8월 한 달간 전국 6개 교회 50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청파중앙교회를 시작으로 안양교회, 대구동신교회, 주원교회 등에서 생명나눔 예배를 드리며 장기부전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운동본부 이사장인 박진탁 목사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이 같은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앞으로도 생명나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